대구 북구 검단로 8-6, 복현오거리에 위치한 신간의 숭밀면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 30분. 골목쪽에 위치하고 주차장은 있고 내부는 넓습니다. 식전 드링크로 먹는 육수국물, 후추에 화끈한 맛이 좋고 밀면유의 메뉴 가격 6,500원, 들깨칼국수 7,500원, 손만두는 6,0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애 들깨칼국수집입니다. 걸쭉한 국물 맛이 있는 곳인데 은은하게 올라오는 자극적인 맛과 들깨가루의 부드러운 조화로움이 좋아서 자극적이게 느껴지지 않는 칼국수의 국물이 환상적입니다. 걸쭉한 비주얼은 보기만 해도 침고입니다. 만두도 직접 빚은 손만두입니다. 만두피도 얇고 만두속도 달큰한 만두속이 꽉 차있어서 갈비만두처럼 단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달달하게 느껴지는데 꿀맛이라는 맛이 참 잘 어울립니다. 이 집 김치는 보기와는 달리 매콤하진 않습니다. 겉절이처럼 익히지 않는 김치라 시원한 맛은 좋아요. 국물 한 방울 남길 수 없고 반도 하나도 육수도 남김없이 잘 먹고 갑니다. 멘탈이